루토의 개혁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떠한 새신자가 그게 좋다더라 한번 가보자 주위 사람이 얘기하니까 오셨습니다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한 중간쯤 들어오다가 확 놀라면서 나가고 진앙생활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서 교회 다니던 교회 안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만나기를 싫어하는 독특한 성품의 사람이 우리 교회 본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분자였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동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 집사야 난 그러면 안 다녀 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들어온 교인 본의 아니게 내쫓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진정한 개혁은 내가 평신도로서 교인으로서 혹은 목사 장로로서 자신이 주일날 설교한 것도 받은 말씀을 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가지고 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계속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있다가 야야야 내가 너 보니까 종교를 가지려고 하면 불교나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 갖고 싶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정한 종교 교회의 아름다운 현장에서의 완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맨 처음에는 신도시들이 생기니까 송도 신도시 근처로 나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미 송도 신도시도 형성이 됐고 그 근처에 연수구에 수만 채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는 거 옳지 않다 여기서 교회를 새롭게 짓고 보금도 전하지만 지역사회를 봉사하자 해서 이곳에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건축할 때 이미 설계 속에 교회 내에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목욕탕하고는 결코 충돌이 안 될 그러한 대상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섬기게 된 것이죠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목욕도 하시고 목욕탕 근처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건물한 아주 좋은 세탁한 옷들입니다 그것을 갈아입고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은 바로 옆에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표현이에요 그냥 종합 선물 세트 받고 갑니다 하고 가는데 그것에 좀 보람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투자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건 없는 나눔의 개념으로 해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직접 보금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교회를 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또 보금전도의 한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1대 단임 목사님은 전쟁 직후에 남편을 잃은 엄마, 아내와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디귿자로 큰 모자원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미군부대 가서 좀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1대 단임 목사님이 체면 불구하고 끝까지 하셨습니다 소촌하신 후에 2대 단임 목사님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정말 많지 않았는데요 3일 유치원이라고 교회 안에 유치원을 꽤 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사회의 봉사와 교회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두 분 어르신들의 그러한 정신을 제가 그냥 본받는 것뿐이고요 그냥 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이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있고 동시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과 권위 이 두 세례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점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겸손이 없어지고 권위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왜 겸손함이 없어졌을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이 목사 장로가 되었는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넉넉히 회복의 분명한 증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